네 안녕하십니까 더공시의 김손입니다 더공시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기업 시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시젠이 최근에 분기배당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어제 4월 8일 날 지금 방송 녹화를 4월 9일 하고 있으니까 어제 4월 8일 날 무상증자 공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중순인가요 그때 자사주 자기주식도 매입 공시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좀 띄울 수 있는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원투 콤비네이션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뭐 복싱 용어죠 원투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어퍼컷이라든지 강력한 훅 또 이종격투기에서는 원투 치고 로킥이나 미들킥 차는 것을 원투 콤비네이션 이라고 하는데 주가 부양과 관련된 원투 콤비네이션이 얼마나 강력할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부에서는 무상증자의 어떤 원리나 효과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배정 기준일 또 무상증자 권리라기라고 하는 게 뭐냐 또 무상증자가 있었을 때 주가 차트를 좀 보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말씀을 드리고 2부에 가서 시젠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이야기를 하면서 2부에서는 최근에 또 무상증자를 했던 알테오젠 사례를 통해서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서 무상으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주주들한테 무상으로 신주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신주를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자본금이 얼마나 증가하냐면 발행하는 신주 곱하기 액면가만큼의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신주를 10주를 발행을 한다 무상이 됐건 아니면 유상이 됐건 신주를 10주를 발행을 한다 그리고 주식의 액면가가 5천원이다 그러면 10주 곱하기 5천원에서 자본금이 5만원 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본 또는 자본총계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 즉 자본총계도 증가해야 되겠죠 여기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자본총계도 역시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상증자는 어떻습니까 무상증자는 회사로 유입되는 신주대금이 없습니다 주주들한테 주식을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증자로 인하여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없기 때문에 자본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에다가 잉여금을 더한 것이다 무상이건 유상이건 신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총계도 증가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서 자본금이 증가하니까 왼쪽에 있는 자본총계, 즉 자본도 증가해야 되는데 신주대금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의 숫자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은 늘어나고 잉여금은 줄어 줘야지 이 자본총계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을 자본금에다가 전입을 시키고 신주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상신주 10주를 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잉여금에 있는 5만원을 자본금으로 싹 넣어주고 이걸 재원으로 해서 신주를 5만원어치를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어떤 회사의 자본총계가 20만원이다 자본금은 10만원이고 잉여금도 10만원이다 그러면 자본은 20만원이 되는 거죠 이 회사가 무상증자 5만원어치를 한다 액면가가 5천원이고 신주를 1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잉여금 10만원 중에서 5만원을 자본금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15만원이 되고 잉여금은 5만원이 되는 거죠 새로 전입된 자본금 5만원을 신주로 10주를 발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은 5만원만큼 늘어나고 잉여금은 5만원만큼 줄어가지고 전체 자본 즉 자본총계는 20만원으로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무상증자를 하면 잉여금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기 때문에 잉여금은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잉여금이 충분한 회사라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잉여금이 상당히 있어야지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재원 신주 무상으로 주주들한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재원이 바로 잉여금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익잉여금하고 자본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을 누적시킨 수치입니다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예를 한번 들면 유상증자를 했을 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의 유상증자를 하면 액면가를 초과하는 그 금액이 자본잉여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 때는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잉여금을 활용을 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무상증자를 할 때 신주 발행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는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목적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주가를 조금 띄울 필요가 있을 때 부양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가치나 주주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벤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증자를 해도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자본총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회사에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는 거죠 자본을 다른 말로 우리가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즉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상증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주주의 몫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주주가치를 제고하지도 않고 또 근본적으로 그 회사의 밸류에이션 기업가치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일반적으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까요? 거기에도 조금 이유가 있죠 우선은 1. 주가가 좀 싸 보입니다 왜 주가가 싸 보이느냐 무상증자를 하면 A사의 주가가 6만 원입니다 구주 한 주당 무상 신주를 한 주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100% 무상증자죠 발행 주식 수는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사의 주식이 10주다 그러면 이 구주 10주에 대해서 무상 신주를 구주 10주의 주주들한테 가지고 있는 구주에 대해서 무상 신주를 한 주씩 배정을 하게 되면 구주 10주고 무상 신주가 또 10주가 발행되어야 되는 거죠 발행 주식 수가 2배가 됩니다 그러면 무상증자 100%를 하게 되면 A사의 무상증자로 인한 A사의 기준 주가가 그 절반인 3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3만 원으로 조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3만 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변동이 되게 되겠죠 2만 9천 원, 2만 8천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3만 1천 원, 3만 2천 원, 3만 1천 원으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기준 주가를 절반인 3만 원으로 낮춰서 거래를 시킨다 그 이후에 주가는 여러 가지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해서 변동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사의 주가가 6만 원이었는데 무상증자로 인해서 기준 주가가 3만 원으로 조정돼서 거래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값, 굉장히 싸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물론 어떤 착시적인 효과지만 주가가 상당히 싸워 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오름세를 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통주식 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50% 증자일 수도 있고 30% 증자일 수도 있고 100% 아니면 심지어 200%, 300%, 400%의 무상증자까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유통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의 상당히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가가 무상증자 비율만큼 조정되더라도 점차 이 회사의 주가는 무상증자, 무증 전의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만 원짜리 한 주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100% 무증을 하면서 3만 원짜리 두 주가 되었단 말이죠 내주식이 그런데 이 회사의 과거 주가였던 6만 원으로 이 주가가 다시 점차 올라가서 그 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해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겠다 그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호재로 작용하는 그 기간이 아주 짧기도 하고 무상증자 공시 나온 당일만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제법 보름 이상 한 달 이상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무상증자된 주식이 상장되고 나서는 매물이 계속 나와서 그 이후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가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는 그 시점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호재로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는 한데 2012년 초에 셀트리온 주가가 3만 6,300원이었는데 2012년 반기 말에 3만 3천 원이 되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살짝 3만 6,300원에서 연초에 상반기 말에 3만 3백 원이 됐으니까 조금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2012년 10월 달 국정감사 때 그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주가가 공매도 때문에 상반기에 16%나 하락했다 3만 6,300원에서 3만 3백 원으로 16%나 하락한 이유가 공매도 때문이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셀트리온은 2012년 5월 10일 날 무상증자 공시를 내고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9주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상반기 말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된 주가란 말이죠 무상증자의 효과가 반영된 주가가 3만 3백 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실제 차트를 보면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을 한 2012년의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이 시점이 있잖아요 이 시점이 이제 무상증자를 한 시점이거든요 무상증자 이전의 주가도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무상증자 이후의 주가 흐름하고 무상증자 이전의 주가 흐름하고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무상증자 효과를 반영한 2012년의 셀트리온 주가를 보면 연초에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쭉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쯤 가서 6월쯤 가서 주가가 조금 하향세를 탔는데 6월 말에는 여기 있단 말이죠 주가가 그래서 연초에는 여기에 있었고 6월 말에는 주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주가가 높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2012년 초에는 3만 6천 원이었는데 상반기 말에는 3만 3백 원으로 16%나 떨어졌는데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 이건 틀린 이야기고요 연초보다도 무상증자 공시 효과를 봐가지고 6월 말에는 연초보다는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의 주가 흐름을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상증자 공시의 무상증자 이유를 기재를 합니다 기업들이 뭐라고 기재를 하냐면 주주가치 재고 주가 환원 정책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상증자는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또 주주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론적으로 무상증자 그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데 왜 기업들은 주주가치 재고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상증자를 해서 신주를 반영해서 무상으로 주주들에게 배정하려고 하면 회사의 잉여금을 줄여야 됩니다 무상으로 배정하는 그것만큼 그래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신주를 무상 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돌려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잉여금을 우리 주주들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 여기 주가가 아니고 주주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가치를 재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아무래도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다 하는 인상을 좀 주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자본 구조가 좀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자본 구조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 또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병행을 하는 기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상증자 후에 무상증자를 한다 유 무상증자 병행 공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유상증자만 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참여율을 높이려고 할 때 유상증자 참여율을 좀 높이고 싶을 때는 유상증자 후에 짧은 간격을 두고 바로 무상증자로 이어지는 유 무상증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야지 무상신주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할 때 내가 좀 실권을 하면 안 되겠다 유상주식을 또 추가로 많이 받아야지 이후에 실시하는 무상신주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상증자 실권을 좀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만약에 기존 주주들 중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한 기존 주주들이 이렇게 시장의 신주 인수권을 매각을 할 때 일반 투자자들이 그 신주 인수권을 좀 사고 싶어하는 그런 유인 효과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신주 인수권을 사서 이 회사의 유증에 참여를 해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이 다음에 실시하는 무상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이 유증 참여를 포기하고 신주 인수권을 시장 매각할 때 저걸 사서 내가 저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바로 이어서 실시하는 무상신주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를 좀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한 어떤 미끼로 무상증자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실시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업들이 무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기업들은 무증을 하느냐 무증의 효과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에 어떤 A사가 20%의 유상증자와 바로 이어서 50%의 무상증자를 병행한다고 할 때 우리 주주 달봉이가 지금 1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달봉이가 100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하지요 20% 유상증자 하지요 그러면 달봉이 주식은 120주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50% 무상증자를 하면 무상신주로 120주의 50%인 60주를 또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달봉이가 가진 주식은 180주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달봉이가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주가 있습니다 유상증자에 참여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주식 그대로 100주입니다 이 100주인 상태에서 50%의 무증을 하니까 100주의 절반인 50주가 증가하니까 150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유증에 참여를 하면 180주를 갖게 되는 거고 유증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150주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한 30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래서 기존 주주들을 유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올해 2월에 HLB가 무상증자 공시를 한 적이 있죠 지금 HLB 같은 경우는 2월에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임상 3상과 관련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는 혐의로 감독 당국의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제재가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HLB 쪽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 당국이 좀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제기를 했지만 주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아주 급속하게 주가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주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결과적으로 HLB의 허위 공시 혐의는 지금 당국의 제재심으로 넘어가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국에서는 허위 공시 혐의가 좀 강하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HLB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제대로 입증을 하고 당국에 그게 먹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HLB가 그래서 주가가 그런 요소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락을 하니까 무상증자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니까 일단은 어떻게 하든지 주가 하락을 좀 멈추고 될 수 있으면 주가가 좀 올라가면 좋고 어떻게 하든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뜻에서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를 하는데 보통주 구주 한 주에 대해서 한 주 또 우선주 구주 한 주에 대해서 한 주니까 보통주에 대해서도 100% 우선주에 대해서도 100% 무상증자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밑에 보니까 무상 신주의 배정 재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 HLB가 증자를 할 때 액면가를 초과해서 증가한 금액 부분 그것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 자본 잉여금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HLB가 무상증자를 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신주 무상 신주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3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월달 달력입니다 이 3월 16일이 무상 신주 배정 기준일입니다 이 3월 16일까지 HLB의 주주가 되어야지 이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3월 16일에 이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3월 16일까지 주주가 될 수가 없죠 3월 15일날 주식을 사면 어떻습니까 3월 15일날 주식을 사도 3월 16일까지 이 회사의 주주가 될 수가 없죠 주식 계약은 체결되지만 주주 자격이 생기는 것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플러스 2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날 12일날 주식을 사야지 주식 사고 하루 이틀 지났을 때 플러스 2일 즉 16일날 주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날까지 포함하면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이 16일이니까 12일까지는 HLB 주식을 사야지 비로소 16일날까지 주주가 되어서 무상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12일이 무상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래일이 되는 거고 하루 늦게 15일은 무상증자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져 나간 날입니다 그래서 15일은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12일은 무상증자 신주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래일 그 다음 날인 15일은 무상증자 이날은 주식을 사봐야 이 주식에는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져 나간 주식이기 때문에 이날은 권리락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이라고 하고 16일은 아까 공시되어 있는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시를 보고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이 16일이네 그러면 16일날 내가 HTS나 MTS에서 주식을 사면 무상신주 자격이 생기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 정확하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월 15일이 권리락일이니까 권리락 하루 전날 한국거래소에서 공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공시를 하냐면 3월 15일이 권리락일이니까 근데 그게 월요일이니까 일요일 그 앞에 일요일 토요일 빼고 금요일이 12일이죠 12일날 한국거래소가 권리락 예고 공시를 하는 겁니다 HLB 그 다음에 기준가는 38,950원이다 다시 말해서 3월 15일 권리락일에는 아침에 38,950원이라고 하는 기준가로 시장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이 회사 이 HLB는 아까 저기 공시보니까 100% 무상증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락 직전 거래일인 3월 12일날 종가가 7만 7,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15일 권리락일에는 이 7만 7,800원의 거의 절반인 3만 8,950원의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권리락 하루 전에 예고 공시를 해주는 겁니다 뭐 계산을 해보시면 7만 7,800원 나누기 2보다는 이 3만 8,950원이 정확하게 50%가 아니고 뭐 한 50.1% 가까이 될 겁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자기 주식 효과 때문인데 그거는 이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러나 권리락일 직전에 그 종가를 그냥 절반을 내버리면 100%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권리락일에 개시하는 주가가 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6일날 이거 무상증자 공시하는 날이었죠 무상증자 공시가 2월 26일날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 3월 2일 3일 4일 5일 주가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상증자 공시 이전보다도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한 7만원 8만원대의 주가가 움직이면서 무상증자 공시 효과를 보고 있죠 그러다가 3월 15일 딱 가니까 권리락일이죠 이날 종가는 39,800원입니다 얼마에 시작했죠 앞에 보면 38,950원의 권리락일날 거래를 시작했는데 이날 종가는 39,800원이니까 약간 올랐네요 그죠 권리락일 그 시초가 보다도 종가는 약간 올랐습니다 뭐 그 이후로 뭐 주가가 이제 뭐 조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면 이거를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6만원 7만원 8만원대의 움직이다가 권리락일날 딱 가가지고 한 3만원대에서 시초가가 형성되고 종가도 3만원대고 그 뒤에 이제 약간 4만원 넘은 가격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가격을 그대로 그 차트를 옮기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권리락일날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이거 차트로 만들려고 하면 이 권리락 전에도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를 반영을 해서 이 주가를 다시 재산정을 해 줘야지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다 무상증자 이후에도 어떻게 움직였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자 요쯤에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거든요 요쯤에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공시 이후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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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가 좋았고 이 날이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일이었고 권리락 이후에도 뭐 주가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괜찮게 갔는데 얼마 못 가서 계속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기서 4월 1일 날은 이제 무상증자 했던 신주가 상장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무상증자 공시 때부터 권리락 약간 이후까지는 굉장히 주가가 좋다가 권리락 지나면서부터 주가의 흐름이 꺾여 가지고 지금 주가가 많이 다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상황 요 상황이 바로 그 2월 15일이나 16일 쯤에 아마 금융당국이 HLB의 임상 3상 허위 공시 그 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주가가 충격을 받고 여기서 이제 헤매다가 여기서 무상증자 공시가 나와서 좀 올라가다가 그 약발이 오래 가지 못하고 여기서 약발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 임상 3상 금융당국 조사 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대충 이 정도 선에서 한 5만 원 대충 4만 원 5만 원대에서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4, 5만 원대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가 뉴스 충격으로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맛이 갔다가 지금 무상증자 이후에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상증자 전후에 같은 그 무상증자 권리력 비율을 반영한 그런 차트입니다 이거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봐야지 그 무상증자 전후에 주가의 동향을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사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기사 하나만 보고 이번 일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더라구요 무상증자가 뭐길래 그 유유제약에 우선주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3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무상증자 계획을 밝힌 유유제약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유유제약 주가는 한 20% 넘게 지금 올랐습니다 특히 우선주 유유 1우와 2우 비가 모두 상한가 쳤다는 거죠 자 이날은 잘 보십시오 이날은 유유제약 무상증자 배정기준일이다 이날 장마감 기준 주주는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어? 이것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마치 이날 3월 31일이 무상 신주 배정기준일인데 이날 장마감 기준 주주는 신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 무상 신주 한 주 마치 이날 주식을 무상 증자 배정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날 장에서 주식을 사면 무상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 기사를 보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무상 신주 배정기준일 전날이 권리락일이고 권리락일 그 앞에 사야지 사고 플러스 1일 플러스 2일에서 이날에 주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사를 쓰신 기자님이 좀 착각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유상증자만 그렇죠 무상증자는 자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주식을 아무리 발행을 해도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한 주식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오케이 무상증자는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식을 대가 없이 발행하면서 이쪽 문장도 아니죠 문장 자체가 안 되죠 무상증자는 회사가 벌어들인 주식을 벌어들인 이익을 주식을 대가 없이 무슨 말이야 발행하면서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이용해서 주식을 대가 없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나가야 됩니다 회사의 회사의 자본 회사의 자본 인여금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액면가 이상으로 유상증자를 했을 때 발생시키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자본 인여금을 이용을 재원으로 활용해서 무상증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의 처럼 이익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증자가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이다 무상증자 백날 해봐야 자본 확충되지 않습니다 자본총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인여금이 그만큼 감소되기 때문에 자본총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확충하는 방법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래소에서 내놓은 공시인데 3월 31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보면 3월 29일 날 오후에 거래소에서 유유제약의 권리락 공시를 3개 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주하고 우선주 1우선주하고 2우선주 B 이 3개가 무상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이 3개 모두에 대해서 권리락을 적용했을 때 권리락일 날 아침에 이 가격으로 거래가 시작됩니다 하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락 기준 안내 공시가 3개가 나온 겁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들어가서 시젠의 무상증자 공시하고 앞에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시젠의 원투 그 다음에 콤비네이션 뭐가 있고 이게 주가에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지 또 알테오젠이나 이런 다른 회사의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 흐름 같은 걸 보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안되었어도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불법! 구독! 그리고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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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